아, 예를 들어서 지금 작업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판이에요. 그래서 올린 다음에 아, 네, 보여드렸어요. 오, 빨리 빨리 만들어볼게요. 우리 셰프가 너무 많네. 아, 이게 원래 물감이 많이 필요한 거였어요. 지금 시작하는 거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에요. 아,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거에요.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거에요. 네, 이거.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다른 제품이 다 비슷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 밑에 색은 색상의 색상 색상은 색상의 색상 그래서 매번 다양한 그림으로 이렇게 몇 장 정도 찍어낼 수 있게 제작할 수 있어요